자 여러분 6월 모평 잘 보셨나요? 너무 잘했고 자 이제 우리 미적분, 미적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 미적분 뭐 그냥 난이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진 않을게요 알았죠? 얘기는 안 할 거고 일단 조금 그래도 제일 정답률이 낮았었던 30번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리로 가볼까? 자 이제 이번에 6평의 30번 문제가 조금 낯설었죠? 낯설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좀 기존에 익숙하지 않았었던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서 약간은 조금 이제 처음 보니까 약간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렇다고 뭐 연산이 엄청 긴 것도 아니고 자 한번 해볼게 잘 봐 함수 y는 이퀄 자 이거 뭐니? 사실 이거죠 10분의 1 루트 x죠 맞나요? 10분의 1 루트 x 그럼 루트 x가 뭔데? 무리함수잖아 10분의 1이니까 오 이렇게 뭐 가라앉았겠지 그렇지? 뭐 그런 정도 느낌 그 다음에 얘랑 y는 이퀄 누구? 아이고 탄젠트 x 이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있는 수를 a인이라고 하자 그랬어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끌어낼 거 끌어내볼게 자 y축 x축 그렇게 놓고 일단 탄젠트 x잖아 탄젠트는 요렇게 요렇게 점근선만 이렇게 살짝씩 해볼게 뭐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요렇게 해보자 그러면 탄젠트 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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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위에만 그린 이유는 어차피 지저분할 것 같아서 그냥 얘 어차피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써보죠 여기가 뭐야? 파이 그쵸? 여기가 몇이야? 2파이 여기가 몇이야? 3파이 맞습니까? 요렇게 갈 거야 그쵸? 요렇게 해서 이제 탄젠트 함수가 쭉 갈 거고 그 다음 y는 이콜 10분의 1 루트 x는 무리함수잖아 그냥 그려볼게 그냥 슝 이러고 가겠지 뭐 하자? 응, 이러고 가겠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랑 얘네가 이렇게 만나는 점 요거 요거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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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계속 만나갈 거야 그치? 요렇게 만나는 점 여기저기저기 이렇게 해놔 볼까? 요렇게 만나는 점 그치? 만나는 점에 무슨 좌표? x 좌표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데? am 요게 뭐야? a1 요게 a2 a3 a4 a5 막 이러고 나가겠는데 여기까지 돼요? 응, 좋아요 그래 놓고 바로 이제 시작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자 이거 뭐야? a는 뭐고 a2는 뭐고 뭐야? 선생님 만나는 건데 그치? 그럼 이거를 교점을 만들어? 지금 그건 어떻게 저건 무리함수랑 탄젠트함수랑 어떻게 섞을까요? 그건 좀 이상한데 그치? 그럼 자자자 요렇게 한번 써도 돼? a1 말 그냥 a2부터 쓰자 그냥 a2 a2 요게 a2죠 a2는 지금 어디 사이에 있냐면 파이보다는 크고 무조건 누구보다는 요거 몇 파이냐?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겠네 분명하죠? 요 사이 갇혀있잖아 얘도 a3 뭐라고 말하면 될까? 2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크고 누구? 여기는 몇이라고 말하면 되지? 2파이 2분의 5파이가 되겠네 2분의 5파이보다는 작지 그치? 하나만 더 쓸까? a4는 어디? 3파이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고 2분의 7파이보다는 작겠지? 어 이런 식으로 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갈 것 같은데 어 그러면 a에는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말하면 될까? 하나씩 적으니까 쌤 요거는 n-1파이예요 그치? n-1파이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지? 여기 일단 2분의 쓰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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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라고 말하면 되니? 요거 위에 거면 봐봐 3이면 이거 2배 한다면 하나 빼면 3 2배 하면 6 2배 하면 8 되고 하나 빼면 7 그치 그치 요거 이렇게 쓰면 돼? 2n-1 괜찮아? 어 요거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거죠 우리 일반화 시키면이 뭐야 자 일단 a,n값이 몇이야? 라고 딱 만들진 내가 못하겠는데 분명한 거 a,n은 어디 사이? 요 사이에서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라는 게 나왔어 그럼 이제 하나 더 우리 부등식이 나왔네 수트에서 나오는 거죠 부등식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를 딱 쳐다봐봐요 쳐다보니까 어 어이구 밑에 구하는 게 뭐야 극한이야 극한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러고 있어 어? 부등식 나오고 극한이 나오면 머릿속에서 뭐가 확 지나가지? 샌드위치 정리 그치? 샌드위치 정리 그치? 샌드위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샌드위치를 바로 때리기는 무한대 날려버리면 이거 무한대 발사네요 어?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 n이 보이고 여기도 n이 보인단 말이야 어떻게 할까 센스있게 근데 n은 뭐야 어차피 1,2,3,4는 자연수 양수값이야 그럼 내가 양쪽을 n으로 나눠볼게 이렇게 나눠도 괜찮아? n n 요거 n 나누면 n 요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어 요렇게 n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limit n으로 무한대로 날려버릴게 limit n으로 무한대 슉 슉 슉 그러면 요거 봐봐 n,n 어 1차네 그치? 요거 파이만 곱해졌는데 너보게 너 파이형 얘도 요거 n,2,n 어? 무한대 어차피 얘는 n,2,n니까 요거 무한대 파이 그렇지 너도 파이형 신난다 우리 일단 일단 첫번째 재밌는거 나왔는데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을 뭐라고 말하면 돼? 빠이 라고 말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요거 이해 가시죠? 요렇게 생각했어야지 보통 이제 샌드위치 문제가 나왔을 때 누가 봐도 명확하게 n분의 an이 탁 보여가지고 그냥 막 보통 그냥 막 구해나갔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까지 부등식을 만들고 그래 부등식이 보이고 극한 문제니까 샌드위치 정리를 써야되는데 여기서 무한대를 날려봤자 발산하고 지금 이게 안보이니까 센스있게 n으로 나눠서 일단 an을 구한건 아니지만 n분의 an이 극한값이 파이로 수렴합니다 라는거 정도까지는 요렇게 생각해냈으면 참 좋겄다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하나 더 사실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간 다음에 그때 가서 보는게 맞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이제 고민해보고 지금 이거 듣는거죠 그쵸? 당연히 그리고 샘도 지금 뭐 풀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한거니까 미리 그냥 끌어넣게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구하는 값이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리밋 n이 무한대로 할 때 뒤에 뭐가 보이냐면 요런 애가 보이지 보여? 이따가 이제 여러분 풀어보면 알지만 얘가 필요하거든 얘가 필요해 얘가 필요하거든 미리 그냥 얘기해봅시다 an 플러스 1 빼기 an 이 자체만 놓고는 지금 식을 못 만들지만 아 여기 조금 뒤에 쓰자 결국에 어쨌건 무한대 아닐거니까 얘도 쓸 수 있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이건 뭐니? 물론 이거 평균값 정기 써가지고 원래 증명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푼 사람 당연히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푼 사람 없고 직관적으로 보셔야지 여기 봐 an과 an 플러스 1이 요건데 얘가 무한대로 날아가 그럼 얘가 무한대로 쫘악 계속 가봐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쫘악 가게 되면 느낌 봐요 얘가 어쨌건 얘는 여기 막 붙을랑 말랑 안내지 그치 요들의 간격을 한번 생각해볼까 이게 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어쨌건 무리함수니까 점점 올라가니까 여기 막 하면서 여기 막 달랑달랑 달랑 이러고 있겠지 그럼 여기 달랑 말랑 달랑하면 요 둘의 간격은 뭐야 파이 그렇지 얘는 어디로 수렴해 파이로 수렴하죠 지금 이 느낌 알겠어요 그렇죠 얘는 파이로 수렴하게 되겠지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극한값을 파이파이로 생각해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고 이제 구하는 걸 볼게 구하는 걸 딱 쳐다보니까 구하는 게 뭐냐면 아구 마음에 안 들어 그치 앞에다 써놓고 하자 이쪽에 쓸까 저기다 쓰지 말고 구하는 게 어쨌건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최제곱 최제곱 곱하기 탄젠트 제곱의 am플러스 1 빼기 an 가자 이걸 구하라 그랬어 근데 이제 들어봐 음 뭐 얘야 나중에 이제 무슨 극한값 구할 때 이걸로 뭐 지워줄 것 같고 느낌에 요거 지금 an의 3제곱 아 근데 여기 이쪽 잠깐 지금 내가 an의 3제곱은 바로 못 구했고 요거 파인 건 내가 지금 구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준 거 지지금 못 가가지고 하여튼 저놈을 뭔가 쓰면 될 것 같아 쓰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바로 지금 처리 못하고 탄젠트 제곱의 어 그래 제곱의 이거 좋아 일단 요것부터 좀 처리 좀 해볼게 요것부터 어 요것부터 요거 왜냐면 요것부터 처리할 수 있는 게 지금 어쨌건 요거와 요거의 뭐라 그랬어 교점이 뭐라 그랬지 an이라 그랬잖아 그치 교점의 x값이 그쵸 그럼 요거 한번 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이쪽 처리하는 거 잘 들어봐 탄젠트 탄젠트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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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얘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제곱할게 당연히 뭐 써야되니 덧셈정리 써야되겠지 그치 어 덧셈정리 써야지 그럼 요거 덧셈정리 써서 식을 쓰면 탄젠트 an an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an 되고 분모는 1 플러스 탄젠트 an 플러스 1 곱하기 탄젠트 an 요렇게 되겠죠 뭐 이거 외우는 없죠 당연히 어 좋았어 요렇게 썼어 쓰고 어 어쩌라고 그쵸 탄젠트 자체를 놓고서는 여기서 극한값을 바로 밑에다 an 플러스 1을 넣고 뭐 아닌 것 같고 그쵸 여기서 정리가 안돼 어 근데 근데 이제 센스 있게 일로 봐 an이라는 것은 어쨌건 얘와 얘의 교점이라 그랬으니까 교점의 x좌표니까 여기다가 an 넣은 거랑 여기다가 an 넣은 거는 서로 어떤 값인 거죠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요게 딱 봐도 아하 뭔가 이제 이 안에서 써먹기 좋게 생겼걸랑 그래서 저걸로 다 갈아낄게 이렇게 갈아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요것은 자 여기 일단 1 플러스 얘 이렇게 쓸게 그냥 10분의 음 루트 am 플러스 이렇게 써도 되죠 어 거빠하기 아이고 너도 10분의 루트 am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분자 분자는 아이고 너도 10분의 루트 am 플러스 1 빼기 10분의 루트 am 이렇게 써도 돼요 오케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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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딱 써놓고 나니까 음 오 일단 분모 분자가 뭐냐면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번분수라고 불러 번분수 맞아 어 이거 고1 때 한 거네 번분수 그럼 자 번분수식은 어떻게 정리하게 돼 있지 번분수식은 자 잠깐 써볼까 요렇게 이런 게 번분수인데 원래 번분수식 요렇게 정리해잖아 요거 곱해서 분모 요거 곱해서 분자 맞습니까 어 근데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에 가서 빨리 풀 때는 요게 가장 좋다 그랬지 분모의 누구를 최소 공배수를 위아래다가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푸슝푸슝푸슝 지워지면서 식이 어떻게 돼 bc분의 ad 요렇게 딱 정리가 되면서 깔끔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번분수식이 나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바로바락 정리하는 건데 그럼 이쪽을 딱 보니까 분모가 10 10 그쵸? 여기는 분모가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100 미안 100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당연히 100이겠네 그럼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분모 분자에 누구를 곱해? 그렇죠 이렇게 100을 곱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100을 곱해서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정리되나요? 자 정리해볼게 먼저 위에부터 요거 100 곱하면 어? 10 요렇게 하면 되죠 10으로 묶을까? 10 묶고 루트 am 플러스 1 빼기 루트 am 그냥 가로로 해도 됐었다 요렇게 하면 되겠다 이해가죠? 어? 100이 딱 곱해지면 100 100 요렇게 곱해지잖아 그럼 10 10 되니까 10으로 묶은 거야 이쁘게 그냥 요거까지 이해가죠? 오케이 됐어 그 다음 분모는 100 곱해지면 어구 여기는 100이네 그냥 진짜 그리고 더하기 100 100 약분 되어버리니까 루트 am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am 요렇게 정리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어 오 좋아 좋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쵸? 어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딱 되고 난 다음에 아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뭔가 나는 얘를 재곱한 다음에 극한을 보내고 이제 난리를 쳐야 될 것 같아 아 마음에 안 들어 그치?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요기 만든 상황에서 이제 고담 얘기 하나 더 해보면 아 이제 여기 루트 빼기 루트가 보여 그치? 루트 빼기 루트가 보여 그러니까 유리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와? 어 유리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 어 너무 싫다 그치? 유리화를 할게 그럼 자자자 여기서 이제 바로 해볼게요 그냥 요거 플러스 값을 분모 분자에 곱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루트 a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m 요렇게 들어갈 거고 요기는 곱해지면 이 루트가 자 여기서 바로 갈게 그냥 요렇게 돼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어 요렇게까지 한번 됐죠? 어 좋았어 요렇게까지 만들었어 자 그 다음 루트는 이제 뭔가 이렇게 했으니까 유리화 뭔가 좀 근데 분모에 또 이렇게 굉장히 더 하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지?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자 그 다음 아까 일로 다시 가볼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얘가 제곱하는 거잖아 근데 저기서 바로 제곱을 때려버리면 이제 분모가 아직도 합의 형태가 돼 있는데 아 그러면 또 이제 대책이 또 없어 이제 어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뭔가 좀 처리할 거 하고 제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시작할 때 요게 파이라는 걸 알았잖아 다시 말하면 an 자체의 극한값은 내가 못 구하는데 요렇게는 내가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쌤 요거 괜찮다 자 앞에 거 봐봐 분모 분자에다가 뭐 곱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n분의 1 곱하면 좋을 것 같아 n분의 1 요거 n, n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n분의 1, n분의 1 괜찮습니까? 오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위에 거 딱 보면 일단 10분의 그대로 두고 자 그 다음 아이고 아름답다 요거 뭐라고? n분의 am플러스 1 빼기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는 그냥 이렇게 할게 요거 n분의 쓰고 am플러스 1 빼기 am 그치? 밑에 분모는 분모는 자 아이고 뭐야 근데 이제 요것도 n분의 100 플러스 어 자자자자 요거 봐 n분의가 들어갈 건데 요게 지금 루트 루트 돼 있잖아 그럼 이것도 좀 센스 있게 하면 좋은데 자 봐봐 요렇게 되는 거 맞니? 요렇게 되겠지? 지금 곱이잖아 곱이니까 루트 n 루트 n 곱한 게 몇이야? n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안에 n이 들어갈 건데 루트 n 루트 n으로 나눠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되잖아? 아 곱하기 아 그 다음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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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 요거는 쌤 요 안에 n이 들어가려면 루트 n으로 들어가요 어 그렇지 그럼 분모 문자 루트 n으로 들어가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죠 루트 n분의 1 음 그 다음 여기는요 어 루트 n분의 am 플러스 1 더하기 그렇지 루트 n분의 am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 얘를 이제인지인지 봐 하해 보이지만 아니야 아니야 자 이제 여기 봐 나 요렇게 파인 거 알고도 알고 요거 지금 알고 있어 그치? 그럼 이제인지 정리할 거야 들어봐 지금 요거 있는데 탄젠트 어떻게 해야 될래? 오 제곱해달래 밖에 누구 있어?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어 그치? 반장하겠네 이제 그대로 다 써볼 거야 이쪽 봐 자 이걸 이걸 일단 아 싫다 제곱해 볼게 제곱해 볼게 제곱할게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곱하기 밖에 누구 있었지 아까? an 세제곱 있었고 그 다음 또 누구 있었지? 파이 제곱분의 1이 있었고 맞나요? 그 다음에 너를 리밋 n을 어떻게 보내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치? 자 느낌에 an 세제곱이 걸라? 아까 말했지만 n분의 an이 파이로 날라가는 거지 그거 써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봐 가만히 보니까 여기 n분의 1 보이지? 이거 n분의 1 이거 제곱인 거 맞아? 그리고 여기 루트 n 있네? 루트 n 제곱하면 n이지? 그러면 자세히 들어봐 이거 이렇게 되니? 해봐요 너 그냥 이렇게 놓고 너 그냥 이렇게 놓을게 그럼 자자자 여기 헷갈리면 안 돼? n분의 1을 제곱했으니까 뭐야? n 제곱분의 1 이거 루트 n 제곱하니까 n 곱해지면 n 세제곱 와우 이거 나 밖에다가 이렇게 빼래 세제곱으로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차분하게 하면 되는 거야 돼? 됐어 이제 끝났어 자 이제 바로 답 내볼게 자 이것은 자 리미넨을 뭐 하는 데로 이거 뭐 되니? 0 0 맞아? 응 그 다음 너 어디로 간다고? 파이 너 어디로 간다고? 파이 루트 파이 루트 파이 곱하면 뭐야? 파이 그렇지 여기 파인 거 이해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자자자 이거 어디로 간다고? 파이 괜찮습니까? 아 너 파이로 가고 너 루트 파이 루트 파이니까 너도 파이로 가고 괜찮아? 그럼 피슝 피슝 지워지면 몇? 10에 뭐야? 일단 제곱이야 그치? 어 그럼 잘 봐봐 10이라고 일단 쓸게 안에 거 하고 한 번에 제곱할게 곱하기 그 다음 너 뭐라고? 파이 너 파이 괜찮습니까? 어 그럼 자자자 여기 봐 2 루트 파이 분의 1 괜찮아? 오케이 여기다가 제곱 됐어? 어 그 다음 곱하기 너 뭐라고? 파이 에 세제곱 그 다음 파이 제곱 분의 1 자 여기 봐 요거 파이 파이 지워지고 너 제곱 되면 파이니까 파이 파이 요렇게 지워지겠네 그럼 요거 2분의 10이니까 5 5의 제곱이니까 25 그렇지 답은 25 끊어? 돼요? 답 25 네 맞아요 알겠어요 지금 푼 거 이해 가요? 오케이? 음 자 오 낯설었어 그러니까 30번 치고 어 너희가 옛날에 진짜 킬러 문제를 못 봐서 그런데 옛날 킬러 문제로 30번은 진짜 맨날 선생님들이 해석방을 찍을 때마다 기억나는 건 칠판 한 두 바닥 했던 것 같아 끝까지 간 다음에 또 지운 다음에 또 하고 자 또 여기까지 됐니 뭐 했니 찍는데 막 선생님은 어쨌건 탁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니까 한 40분 어쩔 때면 50분 막 이렇게 설명하고 항상 그래 왔어 어 쉽다고 얘기하진 않을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 그냥 좀 많이 보지 못했던 형태 어 정도 그러나 또 우리 미적 좀 잘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쯤이야 그렇죠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8개 당연히 다 마칠 수 있지 그렇지 자 그래서 뭐 이제 극한이 뭐 원래 3도급 나오던 거 그거 빼고 도형이 안 빠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뭐 극한 문제가 한번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 뭐 낯설지만 여러분들 잘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믿어요 괜찮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몇 번이 아니라 25 요렇게 됩니다 알겠죠 네 네 들어볼게요